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미등록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영화 사례나 학대, 유기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 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 선택지를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승훈입니다. 과연